드디어 이 노래가 나왔습니다. 난리였어, 난리였어. 진짜 2007년을 아이디 심드롬을 일으켰잖아요. 특히나 개그맨분들이 진짜 많이 따라주셨던 것 같아요. 하하 씨 같은 경우 맨날. 계속 이런 거 아니지? 계속, 친구를. 유역에 손나타 하면 춤이 진짜 많이 화제가 됐잖아요. 춤이 일명 마귀춤. 마귀춤이에요? 일명 그 마귀춤이라는 거. 살짝 보여주실 수 있을지. 여기서. 여기서. 한 번 배워보죠. 배워보는 시간. 날카롭다. 뭐 이런 식으로. 이게 인상이야. 이런 식으로? 이거를 그러면 오늘 처음 또 오신 배인혁 씨가 왠지 잘할 것 같지 않으세요? 아, 그라보. 그래, 아이디만 쳐다봤는데. 아우. 어, 여보. 어, 여보. 어, 여보. 어, 여보. 어, 여보. 잘하는데. 지금 가슴팍이 너무 빨개졌어, 친구 해가지고. 얼굴은 괜찮은데. 그래서 좋아요. 아, 진짜 웃기다. 그러면 우리 주혁 씨 한 번 봐야죠. 주혁 씨는 뭐 복사기니까. 악이야? 저분은 안무 복사기예요. 주세요. 아니, 이거 웃기다. 아니, 이거 귀엽잖아요. 너무 고난이도라서. 아, 이렇게. 아, 아, 아. 아, 아. 술술 도전 한번 해 보시겠어요, 요거? 요게 쏘라타요? 요게 쏘라타 한번 해 보시겠어요? 자세가 안 돼서 춤을 대하는 자세가 나는 1년 매운 사람이잖아요. 아, 체색 가서. 그럼. 항상 일어서서. 이렇게 걱정되지? 괜히 시키고 싶은데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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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이런 분을 발라드만 부르기 했으니.